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고일리 국어 대표 강사 권선경입니다. 자 우리 2022 개정국어 최종 결론 우리가 꼭 해야 할 공부는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2탄은요. 여름병학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1탄에서는요. 2022 개정국어 관련된 변화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.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공부에 우리의 성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만 선생님이 꼭 기억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름방학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계획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될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서가 공부의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빠르게 잘해야 되는 그런 공부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문학입니다. 사실 이제 국어가 하위 영역이 많죠.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화법, 장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내신과 수능에 걸쳐서 가장 빠르게 국어 등급을 잘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잘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문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. 선생님이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말해 가장 빠르게 가장 압도적으로 잘해야 되는 파트 그게 바로 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실 이건 모의고사 때문이 아니라 내신 때문인데요. 내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. 매 시험마다.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계속 내신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급이 절대 안 나와요. 자 그리고 공부를 한 친구와 안 한 친구의 격차가 또 되게 많이 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자 문학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문학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. 자 일단 문학은 내신과 수능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. 둘 다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야. 자 그 다음.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. 일단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총정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럼 문학 개념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친구들 무슨 법 무슨 법 이런 표현법들 생각을 하는데요. 표현법뿐만 아니라 그 문학 하위 영역과 관련한 모든 개념적인 정의들.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문이에요. 예문.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내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. 감정이입이 뭔지 개념적으로 알고는 있어.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 외부 작품 문제로 예문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입 예문을 뭐 하나밖에 몰라.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실력이 있다. 제대로 정리를 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.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예문을 보면서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건 혼자 하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선생님은 강의를 좀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뭐 그 개념을 총정리하는 그런 강의들. 자 그 다음에 외부 작품이라든지 작품을 좀 정리해주는 예문과 작품을 연결해서 같이 좀 심화 정리해주는 그러한 강의들도 활용하시는 것도 선생님은 좀 추천을 드려요. 자 그 다음 문학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계획에 넣으셔야 되는 게 고전시가 시대별 정리. 자 이걸 작품 정리. 이걸 꼭 계획에 넣어주셔야 돼요. 우리 친구들 때에는 교과서가 두 권입니다. 국어 교과서가 두 권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고전 파트가 좀 강화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 교과서에 있는 작품으로만 끝내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뿌리면서 시험 범위에 추가 내용을 집어넣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질 확률이 진짜 높아요. 자 그래서 시대별로 정리를 하시되 작품력 기르기를 하라는 얘기예요. 작품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고전시가에서는 그게 고칠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작품을 꼭 옛날 순으로 이렇게 시대 순으로 순서대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.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조선시대. 시조와 가사입니다. 자 가사는 좀 어려우니까 시조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가사 정리하시고 이거 두 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대 순으로 고대가요, 향가, 고려가요 이런 시대 순으로 또 다시 주요 작품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단 문학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문학 개념어 특히 예문 정리가 엄청 중요하다. 예문을 알아야 외부 작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고전시가 시대별로 작품 정리를 하되 시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. 자 시조 그 다음 가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대 순으로 주요 작품들 위주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문학은 적극적으로 강의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혼자 공부하면 좀 힘들어요. 자 매일매일 분량을 나눠서 맨날 맨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 계획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다음 두 번째입니다. 문법이에요. 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문법이 이미 필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에도 문법이 당연히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 내신과 수능에서 둘 다 중요한 영역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현재 현 고일들 그러니까 너네 선배들이지 너네 선배들은 수능에서 이게 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신 시험에서 1, 2등급을 변별하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으로 문법이 정말 세게 나옵니다.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더 심하겠지.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한정된 문법이 아니라 전 범위에 걸친 문법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. 내가 예를 들어 의문의 변동에서 음절의 끝소리 대책이 뭔지 개념적으로 알아. 그래봤자 학교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예문으로 출제돼요. 예문이 어떤 게 헷갈리는지 자 예문을 최대한 많이 적용해서 알고 있으셔야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로 변별력 있는 자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이 심하 내용이 또 공부가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성적도 잘 받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예문을 최대한 좀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헷갈리는 예문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자 문법 같은 경우에도요. 혼자 공부하는 건 힘듭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문법을 잘 못하잖아. 근데 문법은 말 자체 용어 자체도 어렵고 헷갈리는 예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.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은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자 이것도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에 매일매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. 자 세 번째 비문학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내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. 자 요건 수능 때문에 수능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에 같이 공부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앞에 문학이나 문법과는 조금 성질이 달라 특성이 달라요. 자 문학과 문법은 양 자체가 정리할 양 자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든 파트예요. 그런데 비문학은 달라요. 자 비문학은 얘는 내신에 막 걸리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독해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키워야 되는 그런 파트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매일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. 두 번째 굳이 강의를 활용하지 않아도 혼자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.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공부를 하는데 별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. 라고 이거 두 가지 특성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출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수능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서 지문 분석도 하시고 문제풀이 연습도 하시고 오답 분석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. 자 근데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지문을 선정을 하면 지문 독해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 적용도 제대로 못해요.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적당한 난이도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. 3월 학평 자 최근 5개년 최근 5개년에 해당되는 시험지의 비문학을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은데요. 자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보면 기출문제 다 올라가 있습니다. 해설강의도 다 올라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 고1 3월 모의고사 5개년 시험지를 프린트를 하세요. 프린트를 한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다른 파트들도 있겠지만 비문학 파트가 있어. 비문학 지문들 긴데 작품 제목이 없어. 그럼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 비문학 지문을 선생님이 맨날 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.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루에 한 질문씩 분석을 한다.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한 질문을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일단 처음부터 엄청 대단한 방법론을 세워서 그 방법을 적용하면서 내가 비문학 독해를 하겠다.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지금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일단 푸시고 시간 재지 말고 풀어. 지문 읽고 한번 풀어봐. 자 그리고 답지 보시고 채점하시고요. 그 다음 해설을 바로 보지 마세요.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다시 읽으세요. 다시 읽고 답이 바뀌는지를 보세요. 자 지문을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 싶을 만큼 계속 읽으세요. 계속 읽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계속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답이 이 답만이 확실한 답이다 라는 이 어떤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 때 그때 해설을 보세요. 그래서 해설 내용이 뭔가 안 맞으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어. 그럼 지금 내 머리로 안 되는 거거든.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집중적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. 자 한 질문을 보더라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계속 보세요. 완벽하게 다 이해될 때까지 자 평소에 이 정도 깊이로 공부하는 이 어떤 습관 혹은 이 정도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비문학 강의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방법론적인 거 이런 걸 막 찾아서 본다고 해서 그거 바로 내가 적용할 수도 없어요. 나의 기본 독해력을 내 스스로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암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. 내가 계속 생각하고 수정하고 생각하고 수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독해력을 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인 공부가 중요하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 일주일에 3일 이상 3번 하루에 한 질문씩 공부 계획에 집어넣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2 개정국어 반드시 이건 꼭 공부 우리가 해야 될 공부 2탄 여름방학 이후에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공부 내용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계획을 짤 때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문학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. 강의를 수강하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했고요. 개념어 총정리 예문 위주로 고전시가 작품정리 자 이건 작품 위주로 이렇게 공부 계획에 집어넣어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공부 계획을 짜라고 했어요. 자 두 번째 문법이 중요합니다. 자 문법은 전체 영역에 걸쳐서 자 전체 영역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예문 위주 다양한 예문을 바탕으로 공부를 진행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. 역시나 강의를 활용을 하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했고요. 맨날 맨날 공부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어요. 양이 많으니까. 자 세 번째 비문학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.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최근 5개년 시험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. 자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한 질문씩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. 자 그리고 굳이 강의를 보지 않더라도 혼자서 내가 이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될 만큼 계속 돌려보고 문제에 적용하면서 자 내가 그 지문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모든 독해력을 다 뽑아낸다 라는 걸 목표로 공부 계획을 세워라 라는 걸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탄 공부 계획 세우는 것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.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공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죠?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잖아.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자 시작이 반 이상이야.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 옆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럼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친구들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입학할 때까지 최대한 많은 걸 해서 열심히 버티시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분명히 달라집니다. 국어는 등급 시작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요. 자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같이 공부해 봅시다. 안녕